이번 맵은 역시나 켈리님 신기록이고 29초만 했겠어 허허 상당히 빠른데 봅시다 여기서 뭔가 나오겠죠? 피? 동전? 여기를 들어갔어 열쇠 코인 하나 먹어? 음표블록이 뭔지 궁금하니까 한번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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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런 사실 여기서 쳐보면 되죠? 어 스프링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는 스프링을 꺼내야겠지? 근데 일단 꺼내는 건 나중에 하고 이것도 먹을 순 있겠다 아 반대방향이구나 그럼 여기부터 일단 오른쪽 버튼 눌러 안되네 아 어 야 됐다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먹을 수가 있나 근데? 아니 못 먹네 어이씨 뭐지 그럼? 이거 뭔가 던지라는 소리거든요? 던질 게 있나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안가냐? 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아 나 지금 멍 때렸다 어떻게 해야 되나? 아 아 이거 좋지 않은데? 아 아 좋지 않아 아 상당히 안 좋아 아 게임 깼는데 아 아니네? 아 이거 스타 끝나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구나 뭐 요구가 많아요 가속버튼을 떼야 돼 좋았어 동전 열고 올라갔 좋아 좋아 여기서 올리고 가속버튼 떼 그렇지 여기서 이제 스프링을 잡고 올라갑니다 아 좋았어 아 근데 이미 늦었어 이미 기록은 안 돼 2초가 느리네요 2초가 아 진짜 빠르다 어? 아 뭐야 25초 아니었어요? 근데 기록을 잘못 봤었나? 오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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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